오 하이 아 세상 신기하네 여기 옛날에 방탄이랑 같이 왔었는데 해 JAVI J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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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J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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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감이 안나네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했던 영상들을 좀 찾아보는데 이제 바드랑 막 이런 거를 계속 찾다보는데 와 세상에 나 감회가 새롭더라고 여기를 나 혼자 간다고? 그냥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깜냥인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야 참 진짜 되게 정말 큼직큼직한 거 다 하는구나 싶더라고 진짜 그렇지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기억이고 뉴일스 같은 경우에는 재밌을 것 같아 야 이거 큼직큼직하고 저희 뉴기 형이 야 너는 지금 네가 멋있는 거 다 해 이러면서 투어하는 사람보단 더 하겠어요 이러면서 투어가 너무 멋있어요 모잠을 수 있도록 네, 막상으로 그리고 쉬는 못하군 아마 47,000원 네, 정말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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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더 깜냥해 이야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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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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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